현재 국내 콘텐츠 산업에서 스토리가 차지하는 규모가 약 10% 정도라고 하는데요. 스토리가 가지는 힘 어느 정도라고 볼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10% 하면 아마 규모나 매출 중심으로 잡은 것 같은데요. 제가 생각하는 스토리의 규모는 훨씬 광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보통 콘텐츠를 제한 단계가 발굴, 개발, 상품화 단계로 본다면 1단계, 2단계에서 이미 스토리의 비중은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것들을 발굴하는 과정의 스토리의 역할이 있고 1단계에서도 은밀히 말하면 콘텐츠를 스토리로 만드는 과정 또는 콘텐츠 스토리를 멀티미디어로 만드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3분의 2 정도가 스토리의 힘이라고 봅니다. 아무리 우리가 기술이 발달하고 메타버스 플랫폼을 만들고 가상장화 행위 시 기술을 발전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이루는 스토리가 없으면 다 무용지물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스토리의 힘은 큰 것이고 장르만 달려한다고 옷만 달려한다고 그게 적용되는 게 아니라 각 장르마다 특이한 또 독특한 스토리 구조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또 스토리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스토리의 힘을 보통 얘기할 때 아직까지 이렇게 문화체육관광부 논의로 한번 보면 이네들이 콘텐츠에 지원하는 방식들이 여전히 매체나 플랫폼 중심의 지원이 많고요. 정말 스토리를 제대로 개발하기 위한 비용은 제가 한 십 년 전 정도만 해도 이게 오 프로같이 안될 정도였었고요. 스토리의 접연을 확보하는 작업들 같은 경우는 거의 예산에 투자되지 않다가 이 중요성들이 아마 이 두 분 같은 분들이 계속 얘기하면서 사실 이게 점점 늘어온 상황이거든요. 사실 정확히 얘기하면 재밌는 스토리가 재밌는 영화가 되는 거고요. 재밌는 스토리가 재밌는 드라마가 되는 거고 재밌는 스토리가 재밌는 웹툰이 되는 거지. 가장 중요한 건 이 스토리를 어떻게 확보하는가 하는 문제가 나중에 사실은 영화나 드라마나 모든 콘텐츠 시장에 성공가들을 결정하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죠.